원뱃은 정말 호주의 영웅일까요? 2019년 9월 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 호주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. 호주 시드니 생태학부에서는 산불로 인해 약 10억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을 정도죠. 그런데 원뱃의 땅굴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땅굴로 피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원뱃은 호주의 영웅이 되었는데 사실 화재 중 몇몇 동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원뱃의 굴이 피난처가 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불로 희생되는 야생동물들을 지켜보는 황폐해진 마음이 이 진정한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믿고 싶게 한 것이라고 하네요.